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전남에 소재한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.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. 단 조선업 실직 근로자를 채용할 땐 연령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. 청년 인턴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전라남도 일자리 종합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. 기업은 오는 20일까지 청년 근로자는 다음 달 28일까지 모집합니다. 카드 뉴스였습니다.